상조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. 해지하게 되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? 오늘 뭐 상조보험 특집인가요? 질문이 상조보험 관련해서만 있네요.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얼마나 되나요? 전문가님. 제가 오늘 상조보험 전문가가 된 것 같네요. 모든 보험은 해지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. 가입한 보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하셔서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항상 해지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해지를 하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보험 리모델링을 찾은 후 해지를 하시길 권합니다.